당신 그 너무 고춘형 의식하고 사는 거 아냐? 무슨 열등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뭐라구요? 당연한 소리라고 그래 근데 정말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거야? 뭐? 나 오늘 절대 부르지 마 온몸 그래 한번 불시달라 볼라니까 헤드남 자유의 몸이다 혹시 알아요? 보석 같은 친구가 딱 나타날지 아 떨린다 양말이 왜 벽에? 준비되셨어요 윤성씨? 네 만나선 안 될 사람을 만났어요 caller 어디에 removal 층윽 아들 여